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저희는 실제 CNC를 40년동안 해온 회사이고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에 가구사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브랜드가 이젤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을 이번에 전시회를 통해서 출품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제품들은 의자, 책상, 책장 등이 있는데요. 먼저 의자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아이가 4세부터 성인까지 쓸 수 있을 만큼 높이가 6단 조절. 키 신장 190cm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런 기능성 의자고요. 척추 보호 기능이라든가 이런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책장을 보시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0도에서 45도까지 상판 조절을 해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 전체가 전부 다 책상 의자 모두 친환경 자작나무 슈퍼20급 자작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또한 높낮이를 조절 가능, 높낮이가 조절 가능해서요. 성인까지 쓸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책상 같은 경우는 6가지 모듈로 해서 모든 수만 가지의 모양을 조립식으로 만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높이, 디자인, 디자인을 마음대로 소비자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아무래도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저희 동글 또 다른 책상이 있는데요. 저 책상을 보시면은 이 책상 다리 자체가 이렇게 끼워지는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입식, 좌식 모두 대응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45도의 높낮이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최대한 낮췄을 때 땅바닥에 앉아서도 사용할 수 있을, 상대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높낮이 기능이 돼서 식탁 높이까지 가능,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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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